솔라시도 솔라시도 와우 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그리고 문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바로 일본 K-POP의 성지 신오쿠보 역에 나와있는데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K-POP 성지래요 그래서 K-POP의 성지에서 마마무를 찾아라! 시도를 하겠습니다 궁금해 있을까? 과연 마마무 포스터라던지 마마무 팬말이라던지 팬말이라던지 이런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볼게요 렛츠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여기 지금 거의 한국이에요 신기해 서울시장이에요 여기 여기 서울시장 오 달고나 오 달고나 아 이렇게 오 떡볶이 하 다시 나왔습니다 오 아니 저게 왜있냐니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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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여기 왜있냐고요 이 사람이 여기 왜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있어요 투샷 쓰리샷 아니 이 사람이 왜있지? 저를 찾았습니다 한 번 더 마마무가 있나요? 보이지 않아요 마마무를 찾는 문별 없다고 합니다 살짝 실망한 그녀 그냥 실망하지 마세요 문별씨 오케이 우리 있을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분발해야겠어요 분발해야겠어요 대지니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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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지니란더 와 이름 되게 잘 지었다 대지니란더 대지니란더 뭐를 좀 먹을까? 어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볼래? 그래 자 지금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코리아타운에서 마마무를 찾아라! 과연 마마무가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진짜요 분밀씨 마마무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네 있어 보셔 어떻게 증명자들만 있을까? 어떻게 사진 찍어서 우리가 걸어놔? 마마무를 찾는 그녀 마마무를 찾는 그녀 오쿠로도 위시금찰도 도날 돌아가네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라는 그녀 아니라고 이제 신옥후보 역에서 마마무를 찾아라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옛날 솔라야 그거 그때야 포시즌 때 그니까 저의 얼굴을 본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마마무 화이팅! 여기 백화점 안에 원어스 친구들이 있네요 O 오 여기 지금 짱구 카페예요 짱구 카페 자 이제 포켓몬 센터로 가봅시다 헐 미쳤다 지금 여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와 지금 포켓몬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절로 나가볼까? 어 포켓몬 카페다 피카츄 스윗스 지금 피카츄 카페 왔습니다 종업원이 피카츄에요 피카츄 히토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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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만화 모음이네 여기가 굉장합니다 스고이 스고이 하니까 직원분이 찾아봤어요 피카츄 카페에서 산 음료를 마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김밀씨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솔라시또 솔라입니다 오늘은 가장 큰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찾아왔는데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 건물 전체가 스타벅스에요 아 이거 봐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대왕 먼두인가 봐 아 아 이런 느낌 아 여기가 실제로 그 그 커피콩을 굽는 그거래요 와 이거 거의 뭐 가마로 들어오네 아 피자 빵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니다 아 여기는 차 종류 한 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다섯 개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아시아에 두 개 있대요 이 매장이 아시아에는 두 개 밖에 없고 전 세계 여섯 개 있는 3층에는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명당이래요 원래 여기 벚꽃거리처럼 벚꽃이 스타락 있대요 아 아 마지막 층 스타벅스 공장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진짜 찐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댄스 학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안에 춤을 추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뭔가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라떼는 이세요? 네 저 때문에 아우 내가 너 뭐 먹을 거야? 사라멜 마끼아뚜 오 저기가 종류가 좀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여기는 메뉴가 많이 틀리다고 하네요 주문하기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포카토 시켰어 사람을 맡기 없어 없어 다른 거는? 그냥 먹어 아 아 아 어 야야야야 어 얘가 귀여워 잠시만요 근데 이거 왠지 안 알아? 오늘 원래 촬영할 생각이 없었어 없었잖아 우리가 누군지 없었어 너한테 얘기한 거야 갑자기 왜 반말해? 너한테 얘기한 거라고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촬영을 하게 돼서 이제 머리를 촬영한다고 해서 땄는데 머리끈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포장돼 있는 빵 포장할 때 하는 뭔지 아시죠 이거 그거랑 그거 묶어져 있던 리본으로 대충 이렇게 묶었어 안물안물 어쩔까 어쩔티비 저쩔티비 이제 음식이 곧 나옵니다 전세계 6개 밖에 없는 스타벅스에서 시킨 아포카토 그리고 케이크 피자 뭐? 짠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와우 아포카토 아포카토 피자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는 맛있어 피자는 맛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피자 맛있지? 아 너 하나 먹었구나 아 너 하나 먹었구나 아 없어 너무 쓰다 고기인데 완전 좋아 아우 턱질이 진짜 먹어봐 먹어봐 에이 턱질이 어질꼬 아 오늘 이 전세계 6개 밖에 없는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관광 명소인 것 같아서 저와 별이도 클리어 했습니다 맛있고 종류가 많은데 다만 단점이라고 꼽자면 사람이 많아요 응 그만큼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 길어 줄 기다렸는데 그리고 또 음식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것만 감안하면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안녕 안녕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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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리를 하고 가시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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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